안녕하세요 인두리입니다. 오늘은 토븐도 구매할 겸 양재 하외단지에 방문하였습니다. 예전에는 하외단지에 방문하면 신기한 식물 투성이었는데 식물을 키우고 모으다 보니 이제는 하외단지에서 새로운 식물을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뉴핑크레이디 페페로미아라는 식물은 전에 못보던 식물이었는데 많이들 팔고 계셨습니다. 오늘 양재 하외단지에서 가장 아쉬웠던 건 가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보다 하외단지에서 사는 게 비슷하거나 더 싼 경우도 있었는데 알로카시아 실버드래곤을 10만원에 판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에서 싸게는 만원대에도 구매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화분을 판매하는 것도 뭔가 예전과 다르게 가격에 오른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화외단지에 방문할 일이 적어질 것 같은 방문이었습니다. 화외단지 방문기 끝 아 금성토기에서 토분을 많이 사왔는데 혹시 아직 토분의 성지 금성토기를 모르신다면 검색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고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설레는 가드닝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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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